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여름 보시게 되면 혼자 된 남자들, 사비란 60, 70 남자들이 증명하기는 현실. 이런 제목만 보더라도 대략 어떤 종류의 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사례를 주로 이렇게 담아서 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것이 많이 본 뉴스의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참 많이 읽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니 사별한 60, 70 남성들에게 닥친 현실. 그 닥친 현실이 가혹하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정치, 경제 이런 문제를 좀 떠나가지고 아마 행복한 노후탐구라는 그런 내용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관심 있게 읽는데 부부가 함께 있을 때 홀로 서기를 연습해야 된다. 혼자 살게 되면 일본인이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는데 내 현실은 정반대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네요. 막상 당해보기 전에는 참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죠. 언젠가 제가 방송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류의 죽음 연구가라는 분이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참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막상 자기가 이제 그런 뇌출혈 같은 걸 당해가지고 투병 시간이 좀 길었는데 그때 그 오랜 세월 동안 죽음을 연구한 사람이 막상 자신의 죽음과 만났을 때는 무척 힘들어했다는 이런 내용을 간병하신 분이 정언하는 걸 보고 논평하는 거하고 실제 체험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좀 긴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다 생략하게 되고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홀로 서기 연습을 하라. 함께 있을 때 홀로 서기 연습하는 거하고 진짜로 혼자 됐을 때 홀로 서기 연습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홀로 서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성들은 유전자 자체가 네트워크를 참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남자들은 유전자 자체가 사냥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이제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는 여성분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남자들이 크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거는 이제 뭐 테크닉상의 문제도 있지만 유전자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평균적인 남자들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남편과 내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다. 한낮 한시에 같이 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부부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보면은 아무리 다정한 부부더라도 개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갈 때도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개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배우자 상실로 인한 심적 충격은 특히 해로한 부부일수록 더욱 크다. 익숙하니까 서로에게. 여성을 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 것도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어차피 사는 게 혼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노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그래서 일본은 참 귀한 나라인 거죠.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산업화도 앞섰고 노령화도 앞섰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앞섰고 그러니까 장기 불황도 앞섰고 일본을 잘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큰 비용을 줄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 걸 찾는데 대단히 유용한 그런 나라인 거죠. 노년 심리학 전문가인 사토 신이처는 오사카대 교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지독하게 슬픈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이고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미리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을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세월이 갈수록 치되지 않는 것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독립적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스스로가 이제 주도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잘 배분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아내에 대한 의존들을 많이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가운데 부인이 함께할 때 지나치게 남성을 의존적으로 너무 잘해줘서 의존주로 만들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부인이야 사랑하게 되면 또 세월이 흘러서 남편이 계속 늙어가게 되게 되면 안 된 마음도 있으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착적하고 감정적인 그런 의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혼자 사는 연습 가운데 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세계관이 좀 맹악해야겠죠.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키우는 걸 이렇게 보면 혼자 오잖아요. 그렇죠 혼자. 노년도 혼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심적인 그런 독립심 이런 부분들이 무척 중요하고 특히 그런 독립심은 유전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하지 않는 남성분들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은 홀로 남아서 배우자 상실에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남편과 사비란 여성은 곧장 슬픔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한 듯 당당하게 삶을 잃어가고 있죠. 여성들이 아기를 갖고 아기도 낳아보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또 서로 돕고 또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데 익숙하고 남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내에게 의지를 많이 하며 살아왔던 남편은 사별 직후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여기 가사를 도웁는 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항상 독자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익숙해야 아내의 상실이라는 그런 유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공짜가 다 없으니까. 아내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사람도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애 마지막 날까지 당당하게 건강하게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 함께 주어진 일종의 미션이지 않습니까 사명인 거죠.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 기사가 상당히 그다음에 보면 애들도 다 자기 살기가 바쁜데 맨날 무난 인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힘들어 가지고 그럼 자식들이 볼 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독거 노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높은 거고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도와주겠으면 세상에는 남이 도와줘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남이 도와줘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노년에 혼자 남는다는 것은 남이 도와줘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자녀가 연락하고 이런 건 좋죠. 그렇지만 자녀도 다 자기 아크로마기 바쁘니까 유박사라 님이 여자는 남편을 잃고도 참 대부분 잘 사는데 남자는 그렇지 않더구면요 이게 이제 주변에 관찰이 있는 거죠. 537명이 동일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이렇게 당당하게 생애 마지막까지 이렇게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점을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편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해부실이죠. 도둑놈들 정말 도둑놈들이 많죠. 도둑놈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기꾼들도 많고 그런데 뭐 개인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 도둑질을 한 것이 바로 이 선거 문제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참 지도자로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뽑는 나라로 남을 수 있도록 이시 왕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완가로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